방금 프랑스에서 유명 시인이 오셔서 시를 남독해주시고 가시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아 진짜요? 아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아직 아리지자가 남아있으니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어 이게 뭐죠? 네 행복한 추첨시간이 돌아왔군요 권우군 첫번째 보노를 뽑을까요? 네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누르시면 나오시면 돼요 바로 네 이십 7번에서 1을 빼서 26번 여기 계신가요? 어 여기 잠시 힘 좀 줄 수 있나요 지금? 네 네 네 그럼 없으면 바로 다음부터 뽑아보겠습니다 네 177번 친구들이 부끄러우게 바로 나오시면 돼요 바로 나오시면 돼요 네 188번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한 번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3번 계신가요?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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